전남 순천시 와원해변 전망대에 가는 일쿠스 입니다. 요즘엔 대한민국 어디를 가더라도 이렇게 대크길이 상당히 많습니다. 갯벌을 보면서 이렇게 전망대에 올라가는 대크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는 순천시 와원해변인데요. 대크길도 있고 갯벌이 아주 높습니다. 참 좋습니다. 저도 여기는 처음 와봤습니다. 오늘 고향 친구들하고 추석샌다고 하면 왔는데 이렇게 좋은 데를 저는 처음 봤습니다. 갯벌 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멀리까지 있네요. 소나무도 있고 와원해변 팔각형 정자도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태풍이 지나갔지만 지금도 바람이 세게 아주 붑니다. 갯벌 보세요. 아주 멋있죠? 한번 구경 오세요. 마원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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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지원 갯벌 갯벌을 보면서 이렇게 대크길을 끄는 아주 멋있는 길입니다. 태풍이 지나갔지만 바람이 아주 커서 깊게 됩니다. 시원합니다. 여기는 순천 아홍 입니다. 문화재능 TV 조국송입니다. 갯벌 한번 보세요. 드넓은 갯벌 엄청나게 큽니다. 마원해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